지난 대선 때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안철수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씨를 아바타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대선 뿐이 아니고 근년에 한국 언론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지원을 받거나 이득도 없으면서 이상한 여론을 형성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소고기 같은 경우도 그때는 미국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신통했어요. 신통한 것이 그래도 참 오명만표 차이로 뽑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FTA 저거 잘못해서 또 그중에 FTA 여러 항목 중에 소고기 수입이 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증명되지도 않는 확률로 국민 건강에 위험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한 달 후 보니까 길거리에 이명박 아웃하는 게 붙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니까 싶은 것이 한 달 전에 우리가 500만 편이나 더 줘가지고 뽑은 대통령인데 한 달 만에 무슨 권리로 저 사람 물러나라고 하는지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 정책을 하여튼 민주주의 정책 기반을 흔드는 건데 여기에 어떤 언론도 저항하지 않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보수 언론이라고 말하는 언론들도 다 첩볼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시민들이고 이제 그걸 원인을 만든 정권은 아주 나쁜 정권 어떤 경우에는 거의 물러나야 돼 마땅한 정권으로 인정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이상했어. 그래서 내가 마침 한국에 간 기회에 어떤 기자가 묻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도 불인데 불장난 오래 하면 불에 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불장난 그만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또 아주 한바탕 참 경영도 말로 지진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진 바탕이 되었는데 한국 언론은 하여튼 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현상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안철수라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은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혹은 희모감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흥에서 나타난 사람이 안철수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은 합니다만 사실은 그건 다분히 언론이 만들어낸 기념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선거철에다가 오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 바람에 또 선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들 잘했나 못했나 그걸 심판하는 것이 새로운 선거인데 선거 부분이 되면 사실은 이번에는 안철수 문제 아니더라도 가만히 돌아보시면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에도 지금 이 애들은 안 되고 새로운 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국회의가 최고니 누가 최고니 하고 나왔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심지어는 박찬조가 나오다가 이종차이가 나오다가 그래서 지금 하는 놈들은 안 되고 새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늘 말해왔는데 그런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그쳤는데 이번에는 전 언론이 합심해서 그걸 이제 아바타를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아니 그런 이사야 어느 시대나 있긴 말 아니고 한 분도 기성 정치 사회가 시민들을 만족시켜서 얘들 한 번 더 하게 하자. 그런 적은 우리나라의 의료 사회에 없었습니다. 또 그래 두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떤 공적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정권 말기가 되면 그 정권이 잘못한 것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얘들로 안 된다. 혹은 뭐 어떨 때는 이번처럼 양쪽 다 얘가 다 싫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일어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다문이 이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몇 가지 불거지는 안철수 씨를 둘러싼 어떤 사건들도 저로서는 정말 이해 안 되고 신통시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제 막 안철수 참고라는 분이 우리 사회에 3,500억이라는 돈을 기부했던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얘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무도 이승을 가지 않고 아 저 사람은 3,500억을 기부한 사람 그리고 어떤 재벌보다 돈을 많이 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씨가 정치적으로 뜨기 전에 속된 말로 뜨기 전에 안철수 연구소에 주라는 것은 한 2만 5천 원 정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부해서 그걸 현금화할 때 그때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한 석 달 사이에 네배로 튀겨져서 그게 계산한 것이 3,500억입니다. 사실은 한 900억 정도인데 그것이 이제 넉 달 사이에 그것도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참 불쌍하게도 이 안철수 주값을 올리고 사고하는 사람들은 어떤 큰 펀드거나 혹은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집단 구매자들이 아니고 전부 불쌍한 개미군난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본 번호는 그때 한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 불쌍한 개미들을 말하자면 10만 원이나 산 사람들은 지금 다시 3만 5천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6만 5천 원 날린 거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안철수 때문에 그래야 사서 3,500억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은 망한 겁니다. 망한 건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특히 언론이 그 계산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입을 딱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건 참 이상했고 또 이상한 것은 그래서 내가 이제 혐의를 아 이 언론이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을 키우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인가 10월인가에 있었던 이상한 정치 쇼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우스운 정치 쇼 미국하고 관계되는 쇼 중에 하나가 예전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나올 때 미국의 마이클 잭슨인가 그 가수 있죠. 잭슨 맞나요? 네. 마이클 잭슨이 와가지고 김대중 후보의 어깨를 톡톡 치면서 내 친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언론도 아 김대중이가 마이클 잭슨의 친구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기억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저 유행가 가수로 지금 모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혐의를 하죠. 그게 참 한낱 가수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절반 이상이 그거 한 참 후보한테 와가지고 어깨 툭툭 치면 친구라고 하고 말이죠.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김대중 후보의 어깨를 친 것이 대단한 공로가 돼서 그걸로 출세를 하고 그걸로 이제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을 갔는데 그 세계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현상을 본 것이 그겁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있던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죠? 회장 빈게이츠를 만나러 간대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유는 자기가 이제 3,500억 원 낸 거에 대한 투자처, 투자한 방식 이걸 연구하러 혹은 조언을 받으러 간답니다. 그런데 내가 참 어이가 없기를 아마 그 어떤 빈게이츠의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영향력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빈게이츠와 같은 정도의 인물로 비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런 빈게이츠가 미국 사회에서의 자리를 잡을 때 자기가 그 어떤 기본 기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 전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부가 되었는데 사실은 안철수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 안철수 바이러스를 막는 안철수 뭘 만들어내서 무료로 국민한테 제공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빈게이츠가 프로그램을 만든 것하고 안철수 바이러스를 하고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정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깨를 나란히 놓고 말할 건 아닌데 그걸 어깨에 나란히 놓고 싶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돈이 그 재단에 출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돈의 용처는 그 재단에 저것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안철수가 기부자니까 상당히 많은 이견을 가져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든 그 돈은 이미 객관에 되어서 안철수 개인이 이제 마음대로 이래저래 할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는데 그 돈을 두고 그 인원하러 이제 미국으로 간대요. 그런데 미친 짓 하고 있다 싶었는데 언론을 보니까 언론은 그게 지금 찬사의 일색이라 안철수가 미국 간대 그리고 빌게이츠 만나서 투자를 연구하겠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싶었는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그에다가 또 이제 어떤 기부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알기로 아마 빌게이츠가 기부한 것이 최소한 10억은 넘고 아마 20억까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튀긴 것도 3,500억입니다. 실제로는 900억이고요. 900억이고 이건 완전히 게임도 안 되는 저건데 그거 같이 이제 저갈라고 빌게이츠가 유행하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래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또 기사가 막 나오는데 보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안철수가 빌게이츠를 만났댁 하는 거 가지고 나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언론이 이 사람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가 물론 추측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적 정서라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닦이기를 바라는 혹은 지난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거기에 일단 영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만약에 안철수가 없었으면 지난 선거가 아마 굉장히 무밋했을 겁니다. 언론의 세세이알리즘에 딱 맞아떨어지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분석은 해도 사람 중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철수는 아바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때 효과는 적었던 것이 한국 언론의 못된 특성인데 이 제보자 혹은 저걸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처럼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기억이 안 돼가지고 안철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말을 하다가 불쑥한 말이 나중에 보니까 김지아 씨가 훨씬 더 좋은 말을 찾아낸는데 한자 차이로 깡팬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맞지 않는 비유였습니다. 안철수한테 깡팬지 뭔지 모르는 사람 차라리 그거 없었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하면 상당히 온난한 말이었는데 깡팬지 뭔지 하는 바람에 그 말의 효과가 전부 떨어져거든요. 그게 오히려 내가 꼴통이 된 거예요. 안철수 보고 깡팬지 뭔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앞에 있던 거 언론의 아바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효과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잠시 여기서 자르고 본격적으로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되려 감사합니다.